도로가 없어서 돌 위로 걸어가는 게 재현을 한 거죠. 잣길은 경작지에서 나온 돌들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제주 돌담인데요. 워낙 돌이 많이 나와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식사도 하고 아기도 달랬던 잣길. 그 흔적이 이곳 우뚜루 마을엔 잘 남아있는데요. 제주 사람들의 삶의 향기는 이웃마을로 난 숲길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주올레 13코스가 이 마을에 지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풍광은 제주올레 13코스를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뚜루가 무슨 뜻이에요? 네, 우뚜루는 제주말로 위적 들력, 즉 중산간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숲은 청수리로 이어졌는데요. 이 마을에선 이 체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숲마체험인데요. 발을 어깨넣으면 조금 더 걸고 벌리고 엄지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빼줍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그 넓은 목장에 있는 청수리엔 우뚜루 마을 사업으로 숲마체험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숲마가 재활과 치유에도 참 좋다고 각광을 받잖아요. 많이들 관심 가지시겠어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은 물론 전문 숲마교육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저도 30분 정도 교육을 받고 말에 올랐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 겁니다. 자, 왼발만 한번 툭 잡으세요. 네, 가자.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정지만 할 거예요. 자, 입시다. 정지. 오케이, 다시 손 내밀고. 멀리, 어떻게 똑바로. 왼발, 왼발, 톡. 30분 교육으로도 기본적인 곳을 많이 파실 수 있는 모양이에요. 높은 데서 원해하니까 진짜 좋은데요? 조금 더 당긴듯. 말 쳐다보지 말고. 말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도 30분에 저 정도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러면 우뚜루 문화축제 때만 체험이 가능한 건가요? 네, 숲마체험은 축제 땐 물론이고요. 언제든 미리 신청만 하면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 생생한 느낌을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세요. 말이 다 사람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말이 움직일 때 좀 사실 무섭긴 했거든요. 그런데 5분, 10분 지나니까 금방 말이랑 친숙해져서 와, 이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 타게 될 줄 몰랐어요. 고마워. 말이 보름수를 태워준 거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말 타는 재미에 이번엔 오감으로 즐길 맛체험이 사람들을 붙잡는데요. 고글보글 끓는 육수에 각종 야채를 송송 썰어넣고 쭈물쭈물 수제비 반죽을 떠서 육수에 포단. 저게 손맛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는 체험이거든요. 아, 그래. 그런데 보통 수제비는 밀가루로 많이 하는데. 저희 마을은 보리살이 많이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또 노란 찰물이어서 찰지고 맛있기 때문에 이 쌀을 가지고 저희가 보리수제비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제주 당근도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호박도 있고요. 그리고 애기배추도 있고요. 저희 마을에서 생산되는 야채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맛있겠네요. 이 보리수제비 참 군침조네요. 또 아이들이 직접 요리하니까 더 좋겠어요. 네, 그렇죠. 가족이 같이 요리하니 웃을 일이 하나 더 생기고요.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추억이 전달됩니다. 또 직접 만든 음식이라 자부심도 커지는데요. 아이들이 편식도 안 하겠어요. 직접 만드신 수제비 맛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던 거하고 다른데요. 고소한 것 같고 아무래도 직접 재배한 거니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보리는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항암, 항당뇨 효과가 있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장점을 살려 각종 보리 관련 음식 체험이 1년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곁들여지는 농산물들은 우뚜루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인데요. 이 음식 하나에 우뚜루의 맛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보당가당 지침이 쥐어땅같아 낙천유자에 앉아 법부일상의 쉼프를 찍어줄 우뚜루 문화축제 오는 11일부터 3일간 낙천유에서 제주 가을의 정치 만끽하세요. 아멘